닦아주고. 닦아주고. 뭘 들을게. 어떡해. 아우. 센스. 발색이 있네. 왜 이렇게 세게 말라. 엄청 발라주고. 너무 터프네. 지금 벌써 세 개째 바르는 거예요. 진짜? 관리를 엄청 해요 하기는. 아이크림. 주름살. 아이크림까지. 오. 야 저런 것도. 많이 쓰네 아이크림. 주름이 오히려 더 센데. 피부 다 까지겠어. 오. 다섯 개를. 저렇게 눈물 내서. 엄마. 택. 택. 엉덩이까지. 맞는 거. 택. 그 Sergio. 비부처럼. 이거 하듯이 비부처럼. 그래. 형아. 그래. 아니 저렇게 세워하고 나서 얼굴에 몇 개 발라요? 저는 사실 진짜 안 바르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도 와이프가 요새는 이제 바르라고 해서 이제 스킨 로션 스킨 로션 그리고 이제 혹시나 러닝하러 이제 밖에 뛰러 나가면 선크림 이거 이렇게? 저도 평생 하나만 바르거든요 평생 하나만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로 하난데 피부가 너무 좋잖아 진짜 너무 좋네 피부가 원래 좋으신 거 어 그러니까 사실 바르는 거 있고 먹는 거 있고 알코올로 이렇게 하하하하 이 피부에 비교해